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아직까지도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또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다섯 가지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도 아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걱정 없이, 돈에 대한 고민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세 개월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거를 이제 게임을 하다가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하다가 이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는 투자는 재미있다 세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모노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블루마블과 비슷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 투자가 재미있구나 투자가 별로 위험한 게 아니구나 투자가 나를 큰 부자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앞으로 10년 돈을 배반시 시작된다 이런 책들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자에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 투자자는요 근육지능이 제로인 투자자입니다 근육지능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어려워 복잡해 숫자는 힘들어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단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요 부채가 너무 많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인 거죠 그리고 카드 뭐 이런 거 막 사서 명품 사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써도 써도 뭐 다 이제 저축된 게 하나도 없는 금융에 대해서 아예 뭐 학을 떼는 뭐 그냥 그 정도에 정말 투자하는 거죠 지금 무지합니다 무지 2단계 투자는요 저축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입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단계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관심 없이 저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이런 공부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저축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저축에는 근육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이체시키고 통장 만들어서 개설해서 돈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저축만 하는 사람들 저축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저축의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3단계 투자자는 너무 바빠가지고 투자할 시간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보험, 상당지수 펀드 등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제외하면 2단계 투자자, 즉 저축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주식 조금 알고 채권 조금 알고 보험을 조금 알아서 투자는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깊이 있게 포트폴리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알고만 있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2단계 투자자와 같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 것만 빼고는 이 3단계 투자자들은 시장이 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8년이라든지 1997년부터 뭐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단계 투자자입니다 3단계 투자는 2단계 투자자와 똑같은데 주식, 부동산, 비추어 펀드, 채권 이런 이제 투자 지식이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 상태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투자자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단계 수준이 올라왔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수준이 오르신 겁니다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성공 요인이 뭐가 되냐 평생학습, 훌륭한 조언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투자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지 않는 단계 투자가 두렵지 않고 투자가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4단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이제 투자 좀 잘 알아 나 나름대로 투자자를 갖고 있어 나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어 이 정도 되면 4단계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최종 단계인데요 자본가 단계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는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에 오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번 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경지, 그 정도 수준에 오른 단계가 5단계 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5단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만 5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책의 끝부분을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Q&A 중에서 제가 좀 의미 있는 거, 재미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무런 돈이 없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뭐 종착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껴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봇 껴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취직이든 뭐 알바든 뭐든지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고군분 타다보면은 하늘이 나를 스스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돈의 세계에서는 야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보다 일단은 꿈을 갖는 거 야, 나 100억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현실이 뭐 지금 모아둔다 아무것도 없지만 천억 벌 수 있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이러면 야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런 돈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라고 로봇 껴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껴색이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로봇 껴색이 책들을 계속 리뷰하고 한 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부의 끝은 로봇 껴색이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그것을 나누면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가 도움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함께 계속 금융 지식 쌓아 나가시고요 저와 같이 세상을 더 이롭고 좋게 만드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내가 지식을 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은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저와 함께 깊이 있게 읽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가 됐고 많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인사이트가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